뇌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뇌가 변화한다는 것은 뇌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이다. 우리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이 넓어지면 교통체증이 풀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이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두뇌활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자네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운해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처분한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따로 있다. 유명한 화가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는 힘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흥미가 없는 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능이란 한 분야에서 기적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물에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길가에 핀 노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보다는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의 흥미를 가진다. 관심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느냐 혹은 꽃 뒤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의 시선이 고정되느냐 바로 그 차이가 개성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보자.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자극 훈련 눈 감고 밥 먹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맥기니를 대충 떼우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는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에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우리는 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침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토란국의 토란을 집었다고 해보자. 그 간단한 동작을 하나취할 때도 우리의 뇌는 사실 분주히 움직인다. 먼저 토란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시선을 토란에 맞춘다. 그 다음 젓가락으로 토란을 집어든다. 그 순간 토란의 무게나 모양 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손가락에서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손해의 도움을 받아 토란을 입까지 운반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꽤 많은 일을 수행했지만 내가 되면 늘상 하는 식의 식사는 뇌피질이나 손해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TV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밥을 먹는 것이다.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극히 일부분만 쓰인다. 이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뇌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놈, 형식이 결정된 정보, 특히 컴퓨터 동작 순서 등이 미리 기억되어 있는 기억장치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만 읽어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읽기 전용 프로그램으로는 뇌를 전혀 자극할 수가 없다. 좀 더 뇌를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세상을 상상한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뇌에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으면 되니까.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운해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하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뇌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이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눈 감고 밥 먹기 이 방법으로 평상시 쓰지 않는 뇌의 신경세포를 받자 긴장하게 만들자.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 시작이다. 주의 눈은 반드시 감는다. 현아, 코, 손등의 감각에 의식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 효과 만점 시각 정보를 차단해 공감과 후가, 미가, 촉각을 자극한다.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 시작이다. 자련의 활력 충전미 항노화제 맨발 걷기는 항노화와 젊음의 묘야 자자의 맨발 걷기 숲기 힐링스쿨의 회원인 송혜란 씨는 지난 20여 년의 임신 중독증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진 처참한 모습에서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예쁘고 날렵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2개월 전 나무지팡이 두 개에 의지하여 퉁퉁 부은 몸으로 겨우 대모산을 오르던 그 안쓰러운 모습에서 두 달여가 지난 후 완전히 계란형의 젊고 예쁜 얼굴 모습을 되찾았고 몸의 부기가 다 빠져 한결 날씬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송혜란 씨는 우리 맨발 걷기의 지위와 항노화의 위력을 놀라울 정도로 명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회원인 박세실 씨는 남편과 함께 고혈압약을 수십 년간 복용해 왔는데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시간 장복해왔던 고혈압약을 둘 다 끊었고 또 둘 다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그 증언동영상에서 박세실 씨의 현재 모습은 두 달 전 여느 노인의 모습에서 40, 50대의 건장한 중년부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두려워시해 볼 수 있다. 이에 박세실 씨의 두 달 전 전 맨발 선행에서의 여느 노인의 모습과 그 두 달 후 건강한 중년부인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녀의 2개월 간격의 사진들을 올려본다. 황인수 씨는 평소 다른 지병이 없는 건강한 몸이지만 등산화를 신고 산에 갔다 오면 늘 피곤하였다. 그런데 약 2에서 3년 전부터 친구의 소개로 맨발 걷기를 한 이후에는 몸이 개운하고 기분도 날아갈 듯하며 밤에 기절하듯 숙면을 취하여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과 젊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역시 맨발 걷기의 항노함이 젊음의 묘역을 상징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맨발 걷기 100일차의 기적을 증언한 윤성준 씨는 60대의 나이도 불구하고 얼굴 피부가 3에서 40대의 우윳빛 외모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 쇠를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 젊음의 에너지와 기운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이다. 또한 혈액암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맨발 걷기 3개월 항암치료 총 6개월 만에 깨끗이 치유된 김영숙 씨도 얼굴이 배곡같이 젊어지고 활기차졌음은 마찬가지다. 또 무릎관절염의 완치를 증언한 이용자 씨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용자 씨는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너 피부과에 가서 얼굴에 뭐 했지? 라고 묻는다고도 하였다. 얼굴이 배곡같이 맑아진 김영숙 씨나 이용자 씨 모두 마찬가지다. 이 모든 사실과 각 사람의 증언들이 바로 맨발 걷기로 노화의 진전이 중단되고 오히려 얼굴 등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젊어진 것임을 증명한다. 바로 맨발 걷기가 항노화와 아름다운 젊음의 묘약임을 보여주는 산 징표들이다. 미국의 접지론 관련 학자들은 접지는 생명의 기본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마치 차의 휘발유의 역할을 하는 ATP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ATP를 재생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지방산으로부터 자유전자를 빼앗아 오는데 우리가 맨발로 접지할 때 우리의 몸이 동음전화를 띈 자유전자를 흡수해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좀 더 쉽게 ATP를 재생하기 도와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접지는 우리 몸의 ATP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심장과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노화의 진행을 늦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이다. 생물학자들 역시 위 ATP를 대부분의 세포활동과 근육활동의 주 에너지원임은 물론 DNA 합성의 원천이라고 한다. 생명체는 ATP를 마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처럼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ATP 대사를 하고 그를 다시 원상태로 돌린 후 다시 리사이클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의 ATP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그 결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수분이 줄어들고 결국 피부가 노화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연구 뉴캐슬대학의 과학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피부의 미토콘디라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다 있다. 결국 맨발 걷기를 통해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와 지방산에 음전화를 띈 자유전자들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의 기본 에너지원인 ATP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부의 ATP 수준이 미토콘디라를 늘려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동일원들이 이와 같은 회원들 사례에서 맨발 걷기를 통한 노화 진전의 중단과 혈액순환의 왕성화에 따른 젊어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겠다. 실제 위 여러 회원의 불과 수개월 만의 항노화와 놀랄 정도의 한층 젊어진 모습들은 맨발로 걷는 독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각각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항노화와 젊음의 묘악을 마음껏 즐기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영에 나가시길 바란다. 칠순의 몸도 싱싱하게 폐경된 생리도 재개케하는 오묘한 생명현상 칠순의 한 여성 회원이 몇 개월에 맨발 걷기 후 전반적으로는 알레르기가 없어지고 감기 치래도 하지 않았고 피로가 줄어드는 등 몸이 일단 싱싱해졌어요 라고 써서 올렸다. 맨발 걷기의 치유력이 놀랍지 않은가 신발을 벗고 단순히 맨발로 숲길을 걸었더니 몸이 싱싱해지고 피로를 모르고 또 몸에 알레르기 등 트러블이 없어진다고 하니 이런 치유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자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동식물은 다 지구의 뿌리를 내리거나 발을 대고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물들은 땅속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땅속으로부터 물과 자양분들을 끌어올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고 모든 동물 역시 맨발로 땅에 접지하면서 땅속으로부터 땅의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치 식물들이 땅속에서 물이라는 자양불을 공급받아 살고 있듯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땅속에서 몸의 생리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유소인 자유전자들을 끌어올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최적의 생리적 주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자가 늘 강조하듯이 일반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코를 통해 산소를 마시며 발을 땅에 대고 접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공기 속에 산소를 받아들여 그 산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산소를 이용하고 난 다음 남는 배그가스와 같은 활성산소를 접지된 땅속으로 배출하며 살아간다. 땅과 접지하고 있는 동안 땅속의 음전화를 띈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동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다. 땅속의 음전화시키는 땅속의 음전화시키는 땅속의 음전화시키는